자, 야 가만 보면 너희들 은근히 사이 안 좋다. 오빠 때문이지. 어? 사실 나 오빠 많이 좋아하네. 예전부터 좋아했어. 싫으면 나를? 우리 밥 다 먹으면 영화 볼 때 안 나야겠다. 산책? 나이야, 우리 사귀는 건 아니라고 했지. 저 방해 하자. 저기, 미연아! 오빠, 나 보려고 일부러 온 거야? 괜찮으면 우리 같이 산책 좀 할까? 오빠, 나 너무 행복했어. 응, 나도 행복했어. 그건 우리 오늘부터 해이인 거지? 그건 아닌 것 같은데? 나는 이제부터 알아가야 되잖아. 알겠어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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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